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 아들하고 연애를 하고 자빠진 정신나간 아줌매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체리 하나를 입에 물고 요염하고 섹시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아들을 유혹하는 남친엄마 소름 끼쳐서 도망가요 끌깔깔깔 원지 아니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고 그러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여자구요. 남친은 3살 연상이며 한 2년 정도 만나고 있는데 이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남친 어머니는 체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체리를 못 먹으니 그렇게 그냥 입에 물고만 있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셀카를 찍어 보냈고 그거를 저랑 같이 있다가 본거에요. 어떤 사진이냐면 일단 바닥에 누워서 이마 빼고 본인의 코랑 입만 보이는 각도 있죠. 거기다 살짝 파인 꽃무늬 블라우스인지 원피스인지 여하튼 위쪽 가슴골이 다 보이게 해서 체리를 물고 있는 자세였어요. 여기다 사진은 못 올리니까 발그림 좀 첨부할게요. 이렇게 찍어 보냈다 이겁니다. 체리 하나 물고 눈 밑으로 가슴까지 엄마가 아들한테 보낸거에요. 여기서 제 입장은 그래요. 이 사진 아무리 봐도 살짝 야하고 선정적이고 너무 이상하다. 아니 엄마가 아들한테 이러는 거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건데요. 남친은 이런 자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이씨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니가 더 이상해 이럽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럼 이 사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히 된다며 바로 오케이를 해요. 그리고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는 봐야지 이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걸더라구요. 그렇게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다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 이거 올릴 거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바로 역정을 내요. 참고로 이거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더라구요. 어머 꽁꽁있게 그렇게 안봤는데 사상 진짜 이상하다?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막 성질내고 제 욕 오지게 하고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 그렇잖아요. 남친 엄마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못 올리게 하는 거 아니냐구요. 근데 남친은 끝까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싸운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거래요. 아니 제가 정말 남친이 하는 말처럼 외동딸이라서 아들만 두명인 집안의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걸까요? 나 기분 너무 찝찝하고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만 키우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은 본인 아들한테 이런 셀카 찍어 보냅니까? 체리를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물고만 있다. 이런 문구만 보내든지 아니면 체리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그러지 않나요? 할 것 같으면 말이죠. 아니 셀카를 찍어 보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냥 얼굴 다 나오게 찍어야지. 딱 입술만 부각되는 사진을 왜 찍어 보내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런 건 보통 연애를 하는 여친이 남친한테 보내는 거라고 보는데 정말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기 때문에 여기다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뭐 남들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뭔가 너무 세하고 소름끼치고 그래서 이 연애를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는 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인데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또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야 사진이 뭐야 그림만 봐도 바로 토학자로 올라오네 그리고 그걸로 서로 맞네 틀리네 토론하는 것도 마찬가지 토 나와요. 세상에는 남자 엄청나게 많아였으니 아들을 연애 상대로 보는 에미를 둔 남자는 얼른 걸러버리라고 댓글 못된 시어머니 애야 작은 내 남친 이런 감성인가 보네 인스타에 보면 유사 연애하는 엄마들 오지게 많죠. 진짜 하나같이 토학자로 올라오더라. 2번 끌끌끌 아니 처먹지도 못하는 걸 아가리에 물고 있는 것도 웃기네. 유사 연애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지 아들한테 저딴한 관종 짓거리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보여. 3번 저는 20대 아들이 셋이나 있는 엄마입니다. 근데 저딴 사진 절대 안 보내고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 아니 왜 저런 포즈로 보내? 정말 이상한 엄마네. 어? 내 장담하는데 쓰니 남친은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절대 죽어도 인정 안 할 거라고요. 확인을 하겠다면 여기에 글 쓰는 것 자체가 낭비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 남자를 계속 만나는 것도 인생 낭비가 되겠죠. 나도 아들 있는데 아유 지금 치킨 시켰거든.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진다. 5번 아니 잠깐 그거 엄마 사진 맞긴 맞아요? 그 다른 여자가 보낸 건데 엄마라고 핑계댄 걸 수도 있잖아. 어쨌든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100% 믿긴 힘들 것 같은데? 5번 6번 쓰니 잘 들어요. 여기에 댓글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5천만 개가 달리고 그 5천만이 전부 다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남자는 죽어도 인정 안 할 거야. 너도 알고 있잖아. 둘 다 정상 아니고 미쳐있는 거. 그런데 왜 이런 걸 붙잡고 힘을 빼고 있냐 이거야. 올가미 찍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결혼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아니 가능하다 해도 그래. 거기 가서 무슨 거지 같은 꼴을 당하고 싶은 거야. 미래는 없어. 미래는 없어 절대. 7번 보내는 거야. 이거 관심 달라는 거잖아. 소름돋아. 도망가요. 네 촉이 맞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체리 뭐든 간에 체리 알레르기라 치면 이거 입에 물고만 있어도 위험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두 번째 사연. 원제. 아들 키우는 친구의 아들만 부심.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본문전에 미리 분명히 밝히고 갑니다. 이거 절대 아들만들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심으로 이상하고 또 궁금해서 써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동창 친구 5명이 있습니다. 저랑 친구 하나는 아직 미혼, 결혼 예정이에요. 나머지 셋 중에 한 친구는 지금 임신을 한 상태고 하나는 딸을 키우며 또 하나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여자아이는 이제 돌쟁이고 남자아이는 4살입니다. 얘가 시집을 좀 일찍 갔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바로 이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 얘가요. 예전에는 절대 이런 게 아예 없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낳고 난 뒤로 사람이 확 변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범죄 기사 같은 게 터지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성범죄의 무고가 너무 심각해. 여자아이들이 약아가지고 더 잘 알고 이걸 악용해서 오히려 남자아이들 인생을 조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수사 똑바로 해야 돼. 나는 우리 아들이 전부고 보물이야 등등등. 이런 소리는 기본이고 그 외에 여자들 남자들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 많이 많잖아요. 거기서 여자들이 데이트 비용 안 내는 건 너무 괘씸하대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꽁꽁이가 너무 걱정돼.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이제 겨우 4살인데 말이죠. 24살이 아니라 그냥 4살이야. 게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얘 연애할 때 돈 별로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었던 친구였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고 너무 오바다 싶을 정도로 성범죄 기사만 떴다 하면 엄청나게 열을 내고 계속 남자 말도 들어봐야 된다. 제가 곱비밀 수도 있다. 무고일 거다. 등등등. 누가 보면 뭐야 남자 가족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를 낸다니까요. 거기다 보는 인스터도 그래요. 남 주기 싫다. 절대 안 줄 거다. 못된 시어머니 확정이다. 이딴 글이나 써대고 솔직히 좀 유난이다 싶은 아들 엄마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딸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딸바보 이러면서 다 비슷해요.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용이 가능해. 얘처럼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솔직히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거 저희만 그런 걸까요? 친구들 다 싫어해요. 아 또 있구나. 자꾸 뭐 집에는 남자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딸 낳은 친구한테 야 너 하나 더 낳아라. 이딴 소리나 하고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는 꼭 아들 낳으라고 해요. 아니 이제 겨우 4살인데 자꾸 어딜 가면 든든하대. 이게 뭔 소리야?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 인터넷에서 보던 아들맘 그런 비하하고 욕하는 글들 이거 그냥 주작이겠지. 혹은 과장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아니 실제로도 주변에 아들 엄마들 보면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어도 근데 얘는 진짜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들을 아들로 안 보는 것 같아. 댓글 보고 있으면 너무 한심한데 이게 또 워낙에 가깝고 친한 동창 친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단체로 손절하기도 어렵고 정말 난감해요. 이건 뭐죠?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아들한테 집착을 하죠.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진리이며 초슈퍼레알이야. 예외가 없어. 끌 끌 끌 끌 대댓 헐! 개소름! 그러고 보니까 내 전남친이 그래. 이혼 가정 출신인데 얘네 엄마가 우리 데이트하고 있으면 계속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난리 치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헤어졌는데 아 이게 이유였구나. 2번 나는 이모가 4명이에요. 여기서 우리 엄마는 딸만 낳았고 이모 2명은 아들만 낳아서 부심 진짜 엄청 났었거든. 다른 이모들은 그냥 그렇게 괜찮았고 뭐라더라 그 보물같은 아들들 나이 30 중반에 하나는 모쏠이고요 또 하나는 결혼 5개월 만에 반품당했어요. 아들 장가 보내기 죽어도 싫다고 여자 때문에 내 아들 등골 휘는 거 보기 싫다며 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 꼬라지가 나은 거야. 근데 차라리 이게 낫죠. 절대 방생하지 말고 그렇게 끼고 살아라 이 미친 이모들아. 3번 뭐 4살짜리가 든든하다고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헐 4번 나는 옛날에 할머니들만 아들 아들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요즘 엄마들이 더 아는 것 같아. 특히 인스타에 아들맘 검색해보면 소름끼쳐요. 제가 방금 구글에다가 아들맘 검색해봤거든요. 아들맘 인스타 해가지고 쭈악 5번 그 친구 아들 내 장담하는데 나중에 다 크면 연애 결혼시장에서 도퇴될 확률 천 퍼센트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전해주세요.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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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거 사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한 걸 그 경계를 살짝 넘어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감사합니다